와, 재밌겠다. 제대로 배워본 적은 문제? 저 옆에 박나래 씨 아니에요? 나 아니야? 나 언제 갔지? 아니, 하와이 뿐이에요, 하와이 뿐. 너 혼자 갔다 왔어. 나 갔다 왔네? 나 왔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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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네 에휴, 에휴, 에휴.. 하 meskin' 보 testing 어렵더라구요. 아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? 어려워 어려워. 어려워? 네. 정말. 말똥 당첨. 말똥 당첨. 말똥 당첨. 말똥 당첨. 아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? 너무 어려웠을 때. 어렵다고 저게? 선생님 너무 어려워. 나를 화장 많이 하고 있네. 진짜 나은데 저거. 저거 완전 나은데. 눈썹을 많이 비추고 있네. 야 너 댄스하고 나이잖아 언니는. 너 잘 좀 해봐. 어려운데. 아빠가 쏟다. 누구야? 언니 언니. 우와. 춤 잘 추신다. 취미로 춤을 배워요. 아, 너무 어렵다 이거, 나한테. 아, 너무 어렵다 이거, 나한테. 난 너무 어려웠어. 다리는 안 움직여서 오래됐어, 지금. 도장 낀다, 왜? 처음에 도장 낀다. 너무 어려워. 너무 어렵다. 너무 어려워. 빨라졌어. 빨리 안 돼. 너무 어려워. 캐스탄이지? 이거봐. 머리 형질 잘하시네. 춤이 이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은데, 어려워 보이지. 아, 어려워요. 그래? 하시인. 네. 괜찮아요.